NH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 임직원들이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결연을 맺은 인천 서구의 불로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16일 NH투자증권 김영열 부사장과 경영전략본부 임직원들이 인천시 서구 불로마을의 포도밭을 방문해 일손돕기에 나섰는데요. 농가의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스럽게 봉지를 씌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영농철 농업인들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교류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